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위대 증언과 관련해 위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해 의사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발악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정성산TV가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는 의사들까지 폄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성산TV가 이렇게 위료계에 대한 질타 방송을 쏟아내자 위사로 보이는 시청자분들이 위사들을 폄훼하지 말라 위사들을 그야말로 저주하는 듯한 방송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일선에서 열심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위사 선생님들을 저는 존경을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위대 증언과 관련해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위료계의 그 민낯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PA 간호사들의 경악스러운 불법 위료 행태 사실상 의사들이 집단 파업을 하겠다고 사직서를 쓰고 위료 현장을 빠져나간 이후에 PA 간호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술을 해야 하고 환자들에 대한 처방전을 떼야 하는 이 불법에 얼마나 발을 동동 그르고 있습니까? 자,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형사법 전문가이며 헌법 전문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과연 위사들이 이 윤석열 정권의 위대 증언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겠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위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PA 간호사, 위사 업무 수행 지시 PA 간호사들 대환영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공의의 최후 통첩 PA 간호사 양성화 시작 이달 말인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공의들에게 이같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달 말까지 위대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등의 강력한 사법 절차를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위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 점검 결과 소속 정공의의 약 80.5% 수준인 만 34명의 정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속 정공의의 72.3%인 9,006명이 군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대생의 휴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교육부가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계를 신청했습니다 3개 대학 64명이 휴학계를 철회했습니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3월부터는 미 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라며 면허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월부터는 사직소를 내고 위료현장을 떠난 의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환자 곁으로 의사들은 복귀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진료 고부로 환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집단행동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가 총 38건이 들어왔습니다 수술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취소가 2건, 입원지연은 2건이었습니다 중대본은 접수된 피해 38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토록 했습니다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문의들의 업무 공백으로 환자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지난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데 이어 27일부터는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PA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PA 간호사는 위료기관에서 위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간호사로 임상전담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로 불려왔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제도화됐지만 국내 위료법 체계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2000년 초부터 개별병원 차원에서 관행처럼 활용해 왔습니다 전국에 1만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PA 간호사들을 이들에게 위료 행위에 대한 실시, 위사 인력 부족 심화 등으로 PA 간호사 양성화가 거론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PA 간호사 제도화 자체를 완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위사와 간호사의 면허 범위에 대해 정의를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공이 이탈로 발생한 위료 공백을 담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PA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우선 전공이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 사업 지침을 이날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험 위료 기본법에 근거해서 시범 사업의 형태로 각급 위료기관의 장이 위료기관장의 책임하에 위료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간호부장과 협의해서 간호 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그 정한 범위에서 기관별로 운영되는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판례에서 명확하게 간호사의 업무가 될 수 없다고 판명된 것들은 할 수가 없다 그거를 제외하고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근거가 분명하게 생기고 그 근거법에 따라서 책임이 보호되는 이런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PA 간호사들 27일부터 합법적으로 위사 업무 수령 지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부터 한시적으로 PA 간호사들의 위사 업무 일부가 합법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위사 집단 행동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위사들이 그동안 경악스러움을 드러냈고 또한 대한의사협회도 완강하게 반대했던 PA 간호사들 위사 업무 수행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에 업무를 PA 간호사들에게 전가 지시할 수 없으며 이는 위료기관장의 책임화에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위료기관장은 근로기준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PA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PA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는 자궁질도, 말세포, 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위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PA 간호사가 주도해 전반적인 위료행위를 결정하고 해당 위료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의사가 지시, 관여하지 않는 경우 PA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마취제와 사용량을 결정해야 하는 촉수, 마취, 시술 등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 위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 위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한다라며 참여 위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위료행위는 민, 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기관은 보건, 위료, 재난경보, 심각단계, 발령시부터 별도로 종료시점을 공지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정부는 정공의 집단 진료 중단 나올 때인 지난 23일 보건, 위료, 재난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아닌 보건, 위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위료 공백이 발생하자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강제로 또 맡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잇따랐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대한간호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PA 간호사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위사 업무 수행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책임으로부터 PA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는 일부 PA 간호사들이 위사 업무를 대신했다가 전공의들로부터 무면허 위료 행위로 집단 고발 당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로 위료 대란이 이어지자 PA 간호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위료 행위 즉 위사 업무 수행 지시가 소식이 터져 나온 이후 PA 간호사들은 대환용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대한위사협회 등 위협 일부 핵심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 카드까지 꺼낼 줄은 몰랐다라며 대부분의 PA 간호사들은 이날만을 기다렸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지시에 환영을 하는 한편 1. 이 대한위사협회와 위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결정에 경악스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 지금 이 PA 간호사 1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PA 간호사들은 95%가 다 남자 간호사들입니다 또한 이 PA 간호사들이 레지던트 3년차 4년차는 거의 다 PA 간호사 5년 정도 하면 웬만한 의사들보다도 더 실력이 있다는 게 위료계의 진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정부의 이런 강력함에 PA 간호사들이 환호를 하며 의사들이 경악스러워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과연 의사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죠 제가 PA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그냥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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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